울산 천만사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전예수제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만사는 지난 20일 경례대웅전에서 주지 향덕스님과 지역주민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64년 윤달맞이 생전예수제 회양법회를 봉행하고 49일간 선행과 보시행을 실천한 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향덕스님은 생전예수제 기간 동안 선행을 쌓고 보시행을 직접 실천해온 신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번 생전예수제를 계기로 부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천만사는 이번 생전예수제 기간 동안 모인 동참금과 후원금 등을 지역 내 생명불사 사업에 후원하겠다고 밝혀 의미를 더했습니다.